근데 같이 앉아도 괜찮아? 너네 데이트하는 거면 나 저기 구석에 앉아도 되는데 그런 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쫄면이 너무 늦었지? 지원이 많이 먹어? 우와 오늘 양이 엄청 많네요 영주 여자친구인데 이 정도는 기분이지 니가 준 초콜릿을 얼마나 애지중지 하든지 내가 하나 달랬는데 절대로 안 주더라 그 맛 좀 다녀